이 종목은 테이펙스라는 종목입니다. 앞전에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었는데요.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에서 2차전지용 테이프랑 반도체 보용 테이프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. 테이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방에서 쓰고 있는 랩도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. 유니랩이라고 해서 그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이 매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래소 종목입니다. 거래소 종목이지만 실적도 잘 나오지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 200이 아니라서 공매들하고 무관한 종목입니다. 그 다음에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.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은 결국은 전고체라든지 시장에서 좀 두화를 받을 수 있는 노직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한솔케미칼입니다. 한솔케미칼이랑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직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현재 매수가가 5만 6천원, 5만 7천원 현재 가격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 5만 7천원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8만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4만 5천원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체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시총이 이 정도 됐을 때는 5천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3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